자 매일같이 이제 매매를 하기 위해서 뭐 등량률 상위 또는 뭐 검색식 이런 것들로 내가 가지고 내가 뭘 살지 한번 골라 보잖아요 그래도 돌려보고 자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 받고 이집선 아래에서 이렇게 하다가 요런 곳에도 도입해 주면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니면 지금 또 내려간 추세이기도 하고 애매하잖아요 그죠 자 다울 인베스트먼트 올라왔다가 한번 깨고 한번 깨고 두번 깨고 난 다음에 두번 찍고 올라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위치가 애매하고 살까 말까 고민이 되는 종목들 항상 요것도 보면 괜찮은 것 같고 이거 보면 또 안 괜찮은 것 같고 안 괜찮은 것 같아 가지고 넘겼는데 그 뒤에 또 올라가 있고 괜찮은 것 같아서 샀는데 또 내려간 경우도 많구요 그죠 지금 10시 42분 이 순간에도 그런 종목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자 이럴 때 이 상태를 한번 찍어 두세요 이렇게 캡쳐를 이렇게 캡쳐를 했거든요 시간도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상태 얘도 지금 뭔가 머리를 두번 찍고 저점 훌륭하고 이집선 타고 가고 있고 뭐 나쁜 같지 않죠 그죠 자 요것도 이렇게 좀 찍어 놓고 자 dnc 미디어 요렇게 올라와서 이집선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보다는 여기가 더 고민되는 위치죠 요렇게 됐을 때 이집선 반등이 나올지 내려갈지 요런 곳에서 설치가 너무 좋고 지금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늦었어요 지금은 그럼 이대로 치고 올라가 버리면은 뭐 놓치는 거고 여기 찍었다가 다시 내려와서 요렇게 올라가면은 또 한번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그죠 요런 것도 한번 찍어 두세요 요렇게 컴퓨터는 캡쳐 프로그램은 찍어 두면 되고 스마트폰들은 하신 분들은 바로 캡쳐 가능하잖아요 넥스턴바이오 올라왔다가 지금 요렇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 위쪽 아래쪽 가이드라인 생길 것이고 이렇게 좀 찍어 놓을게요 이렇게 자 FNF 홀딩스 지금 일봉에서 보니까 여기서 더 나오고 치고 올라가 버리면은 올라갈 수도 있겠죠 분봉에서 올라왔다가 여기 지지 반등 저항 맞은 이 라인을 좀 넘어서고 있고 요런 곳을 지지 받아주고 돌파 좀 올라갈 거 같은데 부담스럽긴 하죠 그죠 가능하다면 요런 시나리오까지 체크를 해두면 더 좋겠죠 여기가 고점대 여기가 이제 저점대 내려간다면 다시 여기 돌파할 때 바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 돌파할 때 캡쳐를 해보고 또 쭉쭉 한번 내려와 볼게요 고민이 되는 위치들 자 피플바이오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핫한 치매 관련 주죠 어제도 많이 올랐고 오늘도 전고차 한번 돌파했어요 거리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제 아름답게 올라가려면은 요렇게 20선 타고 요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20선 지금 이탈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줄어든다구요 근데 내려갔을 때 이제 전저점 요런 밴드를 지켜내주고 다시 뭐 쌍바닥 20선 돌파 요런 곳이 나오면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겠죠 어 지금 위에서 요런 쌍바닥 요런 밴드 20선 돌파 요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서 한번 찍어보고 자 오늘 dms 정고점 돌파를 했네요 그죠 거래량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 분봉상에서도 오전에 계속 경신을 거래량 경신을 하면서 올라갔고 지금 20선에서 다 걸려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상승한다면 두가지 시나리오겠죠 이 라인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바로 올라가던지 더 쑥 내려와서 오늘의 중심 정도까지 내려와서 여기 매물대까지 내려오고 다시 여기서 쑥 많이 내려온 20선 돌파하고 내려가던지 그죠 그럼 지지 받을 라인 첫번째 여기 두번째 여기 지지 여기 지지대 두개 있죠 그죠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하고 또 한번 찍어보구요 아이큐어 치매 그 다음에 대마 관련 주죠 다 이슈가 있는 섹터고 이틀간의 고점대 다 돌파를 하고 쑥 내려와서 저점 이렇게 살짝 살짝 올려가고 있고 고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거래량도 여기보다 뛰어넘고 있고 요런 곳을 돌파 요런 곳을 이탈 중요하겠죠 요런 고점대 요런 저점대 또 한번 찍어보구요 자 룽투코리아 자회사 게임 사전 예약이 200만이 넘었다면서 어제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상승하고 쑥 그냥 다 밀어버리고 오늘 갭 상승 그 다음에 또 한번 밀고 밑에서 바닥 만들고 오늘 시가 오늘 오전 고점 뛰어넘었죠 그죠 또 결과론적으로 반등한다면 이 시세의 중심 정도 지금 반등이 살짝 나오니 여기서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가던지 더 내려와서 전 고점 여의 라인까지 내려왔다가 또 바닥 만들고 올라가던지 요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겠죠 중심 라인 그 다음에 밑에 고점대 요렇게 가이드 잡고 또 한번 찍어볼게요 마인즈랩 인공지능 로봇 이쪽으로도 테마가 강세니까 마인즈랩 그리고 뭐 챗봇 관련 주기도 하고요 역시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일봉상 많이 올랐고 내려왔다가 다시 20선 돌파 중인데 일봉상 여기 은봉의 고점대 여기까지가 지금 저항이죠 돌파를 하느냐 맞고 내려가냐 그 위치에 있습니다 분봉상이 크게 나왔는데 거리랑도 또 비슷하게 나왔고 지금 사기는 부담스럽다 해서 패스도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또 내려왔다가 바닥 만들고 또 반등할 수도 있죠 그죠 중요한 곳이 중심 또는 여기 밑에 바닥이죠 그죠 중심 라인 밑에 바닥 구간 또 한번 이렇게 찍어보고요 지금 정말 지금 유혹이 되는 위치네요 웰크론 마스크 황사 이쪽 관련 주죠 갭 상승 내려오고 시가 돌파하고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 시가 부분에서 지지받고 20선 지지 정말 지금 사고 싶은 위치인데 그런데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이 정도로 사고 싶으면 오히려 뒤통수를 더 많이 신나는 거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도 한번 찍어보고요 AD 테크놀로지 사물인터넷 시스템 반도체 지금 사물인터넷 관련 주가 강세죠 오늘도 코맥스가 강세고 자 상승 상승 저점 이렇게 올리고 고점 이렇게 요런 식으로 돌파 이탈 나올 수가 있겠죠 요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 보다가 정말 본인이 확신하는 종목들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 이 종목 아리송하다 해서 패스한 종목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리송해서 패스 또는 조금 있다가 봐야지 해서 또 놓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또 너무 많이 선택하면 또 복잡하니까 몇 개 본인이 감당 가능한 뭐 5개 10개 사이에서 이렇게 패스되는 종목들을 찍어 보세요 한번 한국 화장품 정고점 돌파 상승 20선 타고 지금 모습이 괜찮죠 그죠 돌파해야 될 부분 지켜줘야 되는 부분 세화 pnc 화장품 관련 중국 리오프닝 지금 계속 봐야 될 시기에요 갭상승담이 내려왔다 지금 아래 꼬리게 달리고 다시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 돌파 직전이죠 거래랑 쭉쭉 들어오고 있고 이것도 한번 찍어 놓고 자 10시 54분 여기까지 하고 다른 제 개인 매매를 했다가 몇 시간 뒤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3시 33분 장이 마감이 되었는데요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할까요 자 오전에 찍어 놓은 게 여기 있습니다 10시 42분에 시작을 했죠 첫 번째로 찍었던 종목이 다올인베스트먼트 입니다 10시 42분에 이 부분입니다 20선까지 상승하고 지지부진 하다가 한번 크게 들어오고 또 크게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나왔네요 그죠 전 고점 한번 돌파를 하고 긴 기간 행보 다음에 한번 더 살짝 돌파가 난 다음에 이 평선을 큰 음봉으로 깨고 저점 이렇게 이탈하고 마감을 했네요 자 이렇게 내가 볼까 말까 고민했던 부분 다음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체크를 해 보시고 다음 종목은 SD 생명공항이고 10시 42분 입니다 지금 상승하면서 위쪽으로 머리 두 번 맞고 저점 올라가는 형태 여기 이 부분이죠 이렇게 조금 더 약 10분 정도 더 행보 다음에 살짝 여기를 돌파를 했는데 그대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20선 금방에서 지지부진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튀어 줬네요 지금 두 종목 다 지금 상승 했으니까 내가 오늘 보는 위치가 나쁘진 않았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상승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도 보면서 그대로 치고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 또 줄 때는 단타로서는 먹고 나올 줄도 알아야 되고 만약에서 매도를 못했다면 어디가 홀딩 라인이 될 것인가 내가 여기서 많이 샀으면 손절 라인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추론을 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종목은 DNC 미디어네요 20선 쉬고 다시 머리 비분 여기서 사기에는 너무 애매한 위치다 그죠 돌파 하더라도 밑에서부터 이미 시세가 많이 나왔고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쉬는 부분 만약에 다시 내려간다면 다시 저점 찍고 올라가는 이 부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인데 역시 올라갈 것처럼 하더니 올라가지 않았네요 그죠 하지만 직전 저점을 지켜내 주고 이렇게 다시 전 고점 때까지 시세를 이렇게 줬네요 그죠 다음 종목 넥스턴바이오 상승 다음에 20선에서 지지부진 횡보하고 있고 여기 돌파 여기 이탈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가 44분이었는데 여기 돌파가 45분 1분 뒤에 돌파가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이 부분을 돌파를 하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고 상승 다음에 쉬고 한 번 더 시세 그 다음에 이 평선 이탈 다음에 쭉 내려오고 다시 이 매볼 때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 전 고점 돌파하고 쉬고 중심 부분에서 한 번 더 상승 그냥 장 마감 다음에 복귀만 보면은 장중의 모습을 우리가 모르니깐 장중의 모습은 또 우리가 지금 지나고 보는 거랑 다르거든요 장중에 보는 것과 지금 보는 것 실시간과 복습을 같이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다음 FNF 홀딩스 쭉 상승하고 난 다음에 20선 금방에서 이렇게 박스권 만드는 모습 쭉 상승하고 박스권 만들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갔네요 그죠 하지만 윗부분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밑부분 이탈하고 쑥 이렇게 내려왔네요 이런 곳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갈 것 같지만 항상 그 느낌이 맞는다는 건 아니죠 다음 PPLBIO 오전에 전고점도 돌파를 하고 상승이 나왔다가 쑥 60선까지 밀리는 모습 쑥 오르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 60선까지 내려와서 쬐었죠 전자점 매몰대에서 한동안 거의 1시간 이상 여기를 지켜주다가 밀리니까 그대로 돌파하지 못하고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장후반에는 그 라인까지 다시 회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내일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은 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내일 관심 송목에도 플러스를 할 수도 있고요 다음 DMS 올라가다가 20선에서 살짝 반대 더 내려온다면 여기 매몰대 하단 바로 상승했을 때 전고점 돌파 자 이렇게 쑥 내려갔을 때 찍었고 그 부분이 저점이었네요 다시 올려서 전고점 돌파하고 시세 분출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아서 전고점대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바닥 만들어주고 낮아지는 저점대 돌파 다음 IQ 입니다 크게 상승 그 다음에 바닥 한번 만들고 고점 올리고 저점 올리고 요런 추세 이 부분이죠 요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찍었고 큰 변동 없이 지지부진하다가 쭉 내려오고 이 저점대를 까지 내려오고 또 이탈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회복을 해주니깐 다시 여기 있는 매몰대까지 올라왔죠 그죠? 매몰대 지지력 또 이탈 다음에 다시 회복했을 때 그 위에 있는 매몰대까지는 또 상승하기가 비교적 쉽다 지지와 장 사이는 이동이 쉽다 그죠? 다음 룽트코리아 10시 49분이고 중요하게 본 곳이 여기 장대의 중심 여기 매몰대의 저점대에 중심을 지지받고 그 다음 바로 반등을 해줬네요 이 종목은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는 다시 여기서 반등을 줬던 이 저점대에서 또 이렇게 또 지지가 나오죠 그죠? 지지 반등 다시 여기 이탈하고 쑥 내려왔지만 여기 매몰대까지 딱 걸려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내일에는 이 매몰대를 돌파하느냐 이탈 안에 따라서 또 방향성을 예측을 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마인즈랩입니다 10시 51분이고 전고점 돌파 크게 상승 중요해 본 것이 장대의 중심 또는 이 장대의 시작 지점 여기 장대 이렇게 봤고 자 쑥 내려와서 여기서 찍혔는데 그 다음에 한번 살짝 나왔고 전고점 돌파 못하니까 밀렸어요 하지만 20선 금방에서 한번 두번 쌍바닥 찍어주고 중심 돌파 주면서 한번 시세가 나왔습니다 또 조정을 받으니까 역시 이렇게 튀어졌던 부분까지 지지를 받아주고 살짝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죠? 다음 웰크론입니다 아 기억나네요 정말 좋아보이는 정말 갈 것 같은 하지만 이런 것이 더 위험하다 그죠? 이 부분 찍혔는데 지지부진하고 저점 한번 이탈하고 또 저점이탈하고 고점 내리고 쑥 이렇게 또 밀렸네요 그죠? 너무 갈 것 같은 애들은 또 안 가고 안 갈까 말까 아이송한 애들은 또 가고 그죠? 다음 에디테크놀로지 갭상승 시작 고점 살짝 올려가고 저점 살짝 올려가고 이런 추세에 여기서 찍혔는데 그 다음에는 지지부진하다가 고점 한 번 더 만들고 살짝 돌파했지만 이 종목 큰 변동 없이 마감이 되었네요 다음 한국 화장품 10시 53분이고 상승 저점 한번 올리고 20선 금방에서 중간에 있는 이 고점대 돌파고 전고점 돌파하고 20선 지지 받는 부분에서 찍었습니다 전고점 돌파 상승하고 20선 지지 부분 이 부분에 찍혔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선 잘 타고 가고 다시 전고점 살짝 돌파가 난 다음에 급등이 한 번 나왔네요 급등 다음에 다시 이 장대양봉의 저점대까지 조정을 받고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에는 여기 있는 매물대 여기에 중심대 이런 곳을 또 돌파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면 되겠죠 다음 세화 PNC입니다 갭상승 밑으로 죽이고 저점 두 번 찍어주고 난 다음에 고점대 살짝 돌파 이제 20선 타고 이런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지점 10시 54분 계속 20선 타고 가다가 고점 돌파하고 상승이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내가 직접 매매를 하지 않고도 연습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아리송한 부분에서 어떻게 그 다음에 움직여지는지 내가 너무 확신한 종목들은 또 어떻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아니면 이것은 내려갈 확률이 더 크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 이런 것을 내가 매수 매도를 하지 않고도 공짜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복습 방법이에요 이렇게 꾸준하게 공부해 보시면 진짜 공짜로 본인 스스로 깨닫는 바가 많이 생기는 돈 안 드리고 공부를 하는 방법이죠 시간만 노력만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공유를 했지만 본인 스스로 하시다 보면은 스스로 깨닫는 바가 아마 많으실 거예요 다양한 기초 다양한 공부방법 계속해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고 많은 걸 깨달으려고 하는 열린 사고 자 조금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 오늘 여기서 영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